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을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 출석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서면 심리로 구속여부가 결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유족 측은 이제껏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